데크의 최적화된 4인용 돔텐트 이지돔트를 소개합니다 코베아 유튜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알마와 함께 이지돔트 구경해볼까요? 넓고 편안한 공간과 데크 사이즈에 최적화된 이너텐트 활용성이 좋은 전실공간 공기순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상단 벤틸레이전 같이 사용하면 좋은 코베아 친구들 이지돔트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쾌적한 캠핑 되세요 코베아 가족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코베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베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베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